이리로 와봐 안녕하십니까 박소준 8단 김태형 7단의 오늘 알까기로 하자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야 이렇게 논다고? 에이 성공주자 발표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성공주자 박소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리 돌리기 괜찮아 네 몸을 돌려야지 네 몸을 돌려야지 이걸 왜 돌려 진짜 자폭기장 이거 일반적인거 안되는데 자폭기장 과연 누가 이득일까요? 자폭기장 이거 어렵네 이렇게 가야되네 왜 자꾸 엉덩이를 들이미세요 자폭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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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는거야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가야되네 가장 일타입이 준비하고 오면 어으 어어 뚱뚬뚱뚱뚱 뚱뚱뚱뚱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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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아니지 이거지 가야되네 으아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? 아니 이제부터 난 그렇게 하면 나 이때까지 봐줬거든 뭐를? 난 알 가게 봐줬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갑자기? 알아서 자면 하던데 아니야 진짜 알았어 동생 때리고 싶으면 때려봐 너 저렇게 나비하게 나가네 알겠어 그럼 한 판 더 할까? 그럼 한 판 더 해 너가 해 오케이 형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아니 그냥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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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가위 가위 뽀 뽀 아 나부터? 성공이 좋지 않나? 오 진지한 척 하는데? 오 진지한 척 하는데? 중계를 못 하겠네? 아 세 명이서 다 쓰러 보여 3대 3 야 다 썼다 했지? 소심하죠 과연 뭘로 맞을 것인가? 아 3대 3 야 다 썼다 했지? 어 소심하죠 과연 뭘로 맞을 것인가?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니 난 이걸로 다 해 아 이 반지 낀 상태에서? 자자자 알았어 이걸로 할게 난 아니 하고 쓰는 대로 해 아니 나는 봐주고 그런거 싫어해 아니야 이걸로 할게 아니 그래야 나도 다음에 제대로 하지 아니야 이걸로 할게 눈 감았는데 이걸로 할게 ㅋㅋㅋㅋㅋ 아 이거 뭐 이거 욕하면 안되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번 더 아시겠습니까? 너 나랑 3... 3개로 하자 3개? 오 가네 뭔데? 뭐 전략 있어 보이지만 없죠? 이번엔 내가 성공해도 될까? 오오 오오 하아 어디까지 오는거야? 아 이거는 약간 좀 왜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토양 Bam 으 아 아 아 으 Tu 제다든 quatro 여 controls 빨라졌지 난 우리 엄마도 볼테인데 리리 누르는 건 하지마 그럼 재미가 없어 게임이 봐줘 안 봐줘 봐주지마 봐주지마 알았어 아니 이거 따귀를 때리면 어떡해 형아 나 잘 안 보인다 아 잘 놀았다 잘 놀았다